안녕하세요. 9월 6월 4일입니다. 토요일이구요. 찜질방에 와서 찜질하다가 어피스를 보니까 루나2가 입금이 됐어요. 저는 96,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루나를 1.48개 정도 받을 수 있더라구요. 0.43개 정도 일단 입금이 되었구요. 뭐 금액적인 면으로는 보상을 많이 못 받았지만 뭐 일단 끝까지 홀드해서 나중에 루나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영상 올리구요. 아 참 너무 수량이 적네요. 저도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손해를 보다가 마지막에 루나를 그래도 낮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했지만 뭐 루나2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으니깐 뭐 참듬합니다. 여튼 뭐 6월 4일 이제 내일 6월 5일 주말 여러분 힘내시구요. 뭐든지 모든 일이든 투자든 뭐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. 투자 금액을 조절하시든 마음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투자나 모든 일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저처럼 후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시구요. 감사합니다.